어어, 오케이. 참, 왜 이렇게 어렵다. 원숭이냐, 유숭이냐. 자, 시작. 이거 딱 그 장. 포인트, 포인트. 포인트. 자, 끝. 패스. 갈망 너무 어려운데. 하던대로 말해. 뭔지 모르겠는데? 그냥 똑같이만 해, 똑같이만 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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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 안 됩니다, 힌트 안 되는 거. 그냥 그대로 해, 종국이가 한 거. 다시. 맨 끝에 표정이 뭐야? 자, 힌트 씨 보면 안 돼요, 형 씨? 자, 힌트 씨 보면 안 돼요, 형 씨. 아, 왜 이렇게 반칙을 해? 뭘 반칙이야? 정정당당해서. 자, 끝. 자, 하나씩 끝죠. 자, 끝. 이건 너 아냐, 그냥? 자, 끝. 알 거 같아, 알 거야, 그래도. 알 거야, 딱 보면 알아. 뭔데? 아, 이게 다 어려워. 그래? 아니, 포인트 하나만 있으면 알 수 있어. 이건 형 아니에요? 아, 거의 안 돼요, 거의 안 돼요. 아! 끝. 자, 끝. 이게 없잖아, 이게 지금. 이게 없잖아. 이게 없잖아. 잘 봐. 이게 없잖아. 잘 봐, 잘 봐. 잘 봐. 저기서 더럽다 나왔어, 더럽다. 잘 봐. 더럽다 나왔어, 더럽다. 뭐야. 몰라, 이래. 뭔데 그게? 아니. 뭔데 그게? 아니, 좀 맞춰봐. 없어. 아니, 맞출 수 있어, 이리로. 다시, 다시 해봐. 있잖아, 있잖아. 이거 맞출 수 있어. 있잖아, 하나. 아니, 맞출 수 있다고. 뭔데 그게? 뭔데 그게? 없어. 자, 힌트 앉아, 힌트 앉아. 오케이. 유세윤. 아니야 양꼬치지! 유재윤 아니야 양꼬치지! 버터지 버터! 느끼하고 정답은 버터입니다 버터를 왜 이렇게 혓바닥을 내려고 그러는 거냐고 버터 어떻게 했어 지효? 좀 약간 느끼해 보이잖아 느끼해 보이려고 그게 뭐냐? 버터 어떻게 그런 거야? 버터를 어떻게 해? 버터를 어떻게 해? 이거 유추를 해야지 유추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 이거 재밌는데? 자리를 바꿔 볼게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그래 그래 내가 맞출게 내가 처음 해볼게 내가 처음 해봐요 자 대서 주시고요 자 유재윤 씨